네 안녕하세요 카프라 tv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가 오늘은 1월 26일 저녁 10시 20분 입니다 오늘 영상은 캘리포니아에서 스멀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해 지난달에 나온 스멀 비즈니스 릴리프 그랜트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서 첫 라운드에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그 클로징 다큐멘터를 사인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신청하고 나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게 당첨이 됐는지 제가 좀 오늘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당첨이 안되셨을 거고 당첨이 만약에 1차에서 안되셨으면 이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 뭐 저기 we are getting ready to put you in the round 2 2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이메일을 받으셨을텐데 일단은 1차 때 어떻게 어떤 이메일이 소통이 랜드스트리 하고 왔다갔다 했는지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k so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온 이메일이 요거에요 thank you for submitting application 파란 색깔로 congratulations your application has been selected to move forward in the process for round 1 please note this notice is not a guarantee or grant award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은 첫 라운드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notice는 여러분 이제 guarantee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guarantee가 아니라는게 여러분들이 다음 절차를 다 걸치셔야 되고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뭐 달라는 뭐 서류나 증빙서류가 필요하면은 이런거를 보내야지만 여러분 이제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이런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ok 두번째 이분이 받으신 편지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hello thank you for submitting an application to the california program grant we are currently confirming all your necessary documents have been submitted in the proper form please return to the portal and upload the following upon initial review you are still missing or have uploaded incorrect or unreadable copy of the following so 이 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본인의 신청서를 검토중이지만 이중에서 뭐가 하나 빠진게 있거나 아니면 뭐 못 읽는 그 뭐 whatever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second step 빨간 글씨로 second step of verification will require the following 그럼 아 이제 두번째 절차는 여러분의 이제 그 증빙서류 또는 뭐 이 bank account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link your bank account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신청 처음에 하셨을때 bank info 가셔 가지고 왼쪽에 step one 이제 그 우리 그 온라인 뱅킹 인포메이션 넣는 절차가 있었고 step two는 그냥 매뉴얼로 우리가 이제 내 은행이름 뭐 내 체크 써져있는 내 개인이름 어느 그 은행 주소 구자번호 routing 번호 이제 썼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당첨이 되시면 그때 들어가서 이제 link your bank account를 하라 그러는데 이 이메일은 랜드스트리에서 케이스 워커 케이스 매니저한테 온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저한테 보낸게 아니고 케이스 워커들이 이제 저한테 보낸 거에요 그래서 이분 거를 제가 이제 온라인 뱅킹을 step one에 들어가서 이제 다 올려드렸어요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넣어 가지고 그 랜드스트리 포터 라고 우리 bank account를 이제 링크 하는 걸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그 온라인 뱅킹을 안 하시거나 그 절차가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면은 이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케이스 워커한테 내 보이드된 체크를 체크를 이제 그 이메일로 직접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개인 이메일 이제 개인 이메일은 아니고 이제 랜드스트리 이메일로 여러분한테 이 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똑같이 그 이메일로 이제 그 체크가 있으면 앞장 보이드 있으셔 가지고 이거를 보내면 링크 유로 뱅크 대신 이걸로 얘네들이 이제 자동 잇재로 여러분한테 펀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 유로 뱅크 캐언트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다른 이제 뭐 모자란 서류가 있었으면은 여기 위에 여기 써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 어떤 분은 드라이버스 아이센스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올렸죠 어떤 그 랜드스트리 직원은 드라이버스 아이센스 앞뒤로 붙이라고 그랬어요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폴드로 들어가서 뒤에 그 드라이버스 아이센스 뒤에 사진을 찍고 그 드라이버스 아이센스 그 버튼을 누르고 그 뒷면을 또 곧 똑같은 시스템에 업로드 해 가지고 아 이제 여기 뭐라고 써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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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죠 When all steps have been completed, please respond to this email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컴플리트를 하면은 이 이메일에다 답장을 하세요 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그렇게 제가 드라이버스 아이센스나 뭐 링크 유로 뱅크 아카운트 하고 나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이 신청하신 분 대신 이 절차를 끝났으니까 이 리뷰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들어가서 내가 업로드한 걸 확인을 하고 다시 답장을 보내주세요 아 네 잘 받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온 메일입니다 두 번째 보이드 체크를 보내달라는 메일이 이거였어요 Please submit a void check to complete the bank verification process You may submit a void check by replying to this email or uploading onto the portal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bank verification 을 은행구자 verification 해야 되는데 그 저기 보이드 체크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된다 이런 메일로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이제 포털에 들어가서 올리던지 아니면은 이메일을 나한테 뭐 사진을 보내달라 근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메일로 얘네들한테 보내주세요 그 보이드 체크 카피를 이제 체크 내 개인구자나 비즈니스 체크에다가 보이드 쓰셔가지고 얘한테 이제 그 사진 파일로 보내면 여기 이제 케이스 워커가 여러분 포털한테 그냥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It is important that the void check matches the bank account information you entered in the portal 우리가 처음에 신청했을 때 우리가 스텝 2에서 입력한 그 라우딩 번호랑 구자번호랑 내가 보내는 보이드 체크랑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신경 써서 이제 올리려는 겁니다 Starter checks will not be accepted Starter check이 뭐냐면 Temporary check을 안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permanent check를 꼭 보내셔야 됩니다 이걸 안 보내시면 여러분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도 써 있고요 이 절차를 끝난 다음에 나한테 답장을 꼭 해라 뭐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래 안 기다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메일 받으시고 난다면 이걸 빨리 빨리 이런 절차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차 때 당첨이 안 되셨으면 2차가 이제 2월 2일날 열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잘 팔로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서 어 이 저기 이 신청하신 분이 오늘 아침에 랜드스트리에서 드디어 다큐사인이라는 그게 왔습니다 뭐 congratulations you have been chosen for round 1 1차에서 당신은 이제 어 저기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서류를 다 검토해 보고 나서 너는 이제 너한테는 이제 돈을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편지가 와가지고 어 이 안에 이 메일 안에 요런 그 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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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파란 부분 있죠 여기 review document 를 이제 누르면 initial 10 몇 개를 하라고 그럴 거예요 나는 뭐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다 사실이고 나는 사실 코로나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뭐 이 돈은 뭐 내가 써야 될 때만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initial 해가지고 finish 를 누르시면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뭐 몇 주 안으로 돈이 나올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 생각에는 뭐 음 2주 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다큐사인 여러분 그 edd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그 아 p u a upload document p u a 그 인컴 증명하는 서류 아니면은 어 어 그 저기 어 id verification 하셨을 때 이 다큐사인 앱을 써보신 적이 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initial 하고 밑에 사인 하시고 이제 보내면 어 이걸로 이제 그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었던 은행 정보로 자동이체로 어 뭐 5,000불 15,000불 25,000불 여러분이 얼마가 어 그 당첨되신 퀄리파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 이제 그 여러분 은행으로 들어올 겁니다 오케이 어 만약에 1차 때 어 당첨이 안 되셨으면은 이 차에 어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오케이 서 여기는 지금 어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 웹사이트 시구요 어 라운드 투는 2월 20 아 2월 2일 아침 8시에 이제 오픈할 거고 어 그 팔로잉 어 페브리 8th 2월 8일날 어 저녁 6시에 그 애플리케이션 윈도가 클로즈합니다 어 당첨되신 분들은 어 2월 10일에서부터 18일날 사이에 이제 노트스가 갈 거구요 2월 22일날에 어 그 웨잇리스트 웨잇리스트 노티스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월하고 28일날 사이에 어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천명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은 당첨이 됐다 근데 당첨이 됐다고 내가 팔로업을 안하고 내가 얘네들이 원하는 증빙서류 뭐 link your bank account void check 이런걸 안 보내주면 우리는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웨잇리스트에서 대신 분들은 어 2월 22일날 어 그 저기 어 뭐 이제 그 웨잇리스트 여러분은 웨잇리스트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게 나올 거고 2월 24일날 또 이제 업데이트 노티스가 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오케이 혹시 1차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2차로 자동으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넘어갈 거고요 이번에 1월 13일날인가 까지 이거를 절차를 15일인지 15일인지 13일날인지 라운드원 애플리케이션이 끝났는데 여러분이 그때 맞춰서 1차때 신청을 못하셨으면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2월 2일날 신청을 꼭 하세요 오케이 아 그 영상 필요하신 그 이제 신청 어떻게 하는지 영상 어 몇 주 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밑에 디스크립션에다가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한 그 코리안 한국말로 나오는 그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하는 웹앤얼 영상도 제가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다 올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분 이거 신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아 여러분 노스업데이트 거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